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efendim 면은 노란색을 준비했어! 오늘은 겨울에 온다이거에요 이번엔 드실래요? 정말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닭다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카롱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추장도 참기름 고추장도 참기름 참기름 고추장도 참기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짜장뿌리 풍요리에 넣어서 추가 넣어서